국내 증시 거래가 한산한 최근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건 자동차나 전기전자 기존의 시장을 과거에 이끌어선 이들 종목군이 하나 둘씩 호재성 이슈가 많이 나오며 시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뉴욕장도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7%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계속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수급에 대한 변동 우려가 있는 2차 전지 섹터 조금은 힘이 돼줄 수 있을지 관련한 이슈도 좀 점검해보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 갖고 볼까요?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말 들으면서 계속 한켠에 걱정인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외국인들 수익률이 어떻든 기관 수익률이 어떻든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수익률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시장의 흐름과 대비된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뭔가 지지부지 나오면서도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지수가 막 확 오르는 건 아니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우리가 워낙 한번 깊은 낙폭을 살짝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회복을 했고 회복생가 보다 오미크론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나 보다라면서 좋아하기는 했었는데 보면 제가 선을 거는 이 삼천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밀히 따지면 우리가 10월 정말 힘들었던 거 11월에도 힘들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지지부진했고 딱 레벨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깊은 한번 낙폭을 기록하고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여전히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장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외국인이 돌아왔다 그러면 지수 자체도 그리고 대장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기감들 당연히 들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지난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10월 초 그리고 11월 말 그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어느덧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1,19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날도 장 초반에 비해서 계속 탄력이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 그리고 부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좀 전반적인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 시장이 요즘에 좀 좋은 건가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장에 있는 반도체 투톱의 활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1% 올라가 좋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지수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이것도 역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의 지수대를 체감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외에 여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관은 계속 좀 눈치를 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거든요 하다 보면 개인들의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과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가 등락률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장을 확인해 보시죠 확연히 다른 성적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쪽으로 좀 비중이 많이 쏠렸고요 이외에도 SK하이닉스, LG까지도 수익률은 11%대와 3.8% 기록을 했는데 물론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트온은 좀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만 개인들이 샀던 종목에 비해서는 비중 자체가 다르니까요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고 개인들은 이 종목들 요즘 흐름 보시면 다 지금 약간 안 좋게 말해서 고꾸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 SDI, LG화학 연중 최저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투심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계속 개인들은 비중을 쏟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거리들 과연 지금의 수익률을 잘 보존하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수급 흐름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위연이 될 수 있는 건 출발 성공 투자가 아닐까 오늘은 또 뭘 준비하신 거예요? 다음 장을 한번 워낙 지금 수급 방향성이 좀 다른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제 저희가 삼성전자나 SK니스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긍정적인 사인을 드렸었고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브리핑을 해드렸었잖아요 어제 장중에 GSE 상한가 기록했고 대성에너지 역시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승환 이사께서 코스맥스 오랜만에 갖고 왔었는데 역시 어제 장중에 흐름이 좋았고 SK 스퀘어에 대해서도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외에도 매매기술이랄지 그리고 개장종 성공 전략에서 나왔었던 로보티즈와 서울옥션도 4%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줄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외에 격가지로 갖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작 이제 개인들의 전체 12월 투자 종목들을 보면 거기에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각 개별 이슈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뭐 샀던 거 팔고 팔았던 거 사고 하는 게 지금 최근의 흐름이에요 연초에 많이 샀던 것들을 팔고 연초에 많이 팔았던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올랐던 것이 바이오 쪽 그리고 지금의 반도체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금은 이동하니까 솔림은 나올 거고 우리가 그 솔림의 파도를 잘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포인트 더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그 솔림을 잘 이용하는 방법 저희 최근에 IT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데 또 소식이 왔으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 중국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이야기를 했고 결국 14개월 만에 최종 결정이 난 건데요 일단 7개 국가의 승인을 받았어야 됐고 마지막이 중국이었습니다 G2 국가 간의 갈등 속에서 조금 중국의 결정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 긍정적이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랜드 사업부는요 그동안 삼성전자 키옥시아 또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텔 등의 한 6개 업체가 엄청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메모리 쪽의 주력인 게 바로 D램이죠 D램 같은 경우는 이미 경쟁사들이 다 없어지고 딱 3사가 과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우위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었어요 교섭력 강화가 이미 이뤄진 분야였는데 랜드는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과거에부터 계속 이 6개사가 엄청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이번에 결국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2위권으로 올라가게 되고 공급자가 하나 줄게 되죠 한국이 점유율 50%를 넘기게 됩니다 결국 교섭력이 강화되고 하이닉스는 또 취약점으로 꼽혔던 랜드 부분을 강화했다라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증권가에서는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의견 한번 열어볼게요 목표가 상향 조정의 기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텔의 랜드 사업을 실적에 추가를 해본다면 2022년 실적 추정치 지금의 컨센이 한 48조인데 53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3조원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시가 총액은 119조원 목표가 16만 3천원 제시했습니다 인텔의 랜드 사업부 가져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액 뛰어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유는 이겁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랜드의 이 기여도는 지금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합병 과정에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총 한 10조원 중에 8조원을 올해 연말 안에 줘야 되고 그리고 2025년에 나머지 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우린 알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이닉스 한 13조 4천억 되는데 여기서 13조원이 디렘이고 결국에는 랜드의 이익 기여도는 지금으로서는 낫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말하는 수치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심리하고는 또 약간 좀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물론 숫자로 확인했을 때는 이익 기여도가 좀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한번 회자가 돼서 비판이 됐다가 다시 어 그래도 가져가는 게 나은 거였구나 옳은 결정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시장 안에서 결론을 다 내린 상황이니까 분명히 이제 주가 자체로 봤을 때 그리고 투심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게 맞겠죠 분명 뭐 분위기 타는 것도 있고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뭐 나름의 해석을 한 상황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라서 그렇죠 최근에 SK하이닉스에 저희가 자주 얘기했죠 어제도 저희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죠 결국 SK하이닉스가 내년도에 투자를 늘린다라는 게 어제 주 주제였고요 그럼 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린다면 하이닉스 수주를 좀 많이 따내는 업체들 어디가 될 것인가 추려봤었죠 넘겨보시죠 하이닉스 바라기들입니다 유진테크 APTC 등 되겠고요 여기에 조금 추가한 게 하나마이크론이랑 심텍 등도 넣었어요 사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압도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SK하이닉스로의 매출을 조금 늘려가겠다라는 의지가 피력이 되고 있어서 같이 조금 넣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가 늘면 뭘 봐야 되는 것인가 어제도 이 얘기 나눠봤는데 이 종목은 또 어제 급등세 나와줬고요 AD 테크놀로지도 올라줬고요 다만 APTC 같은 경우는 어제 한 1% 좀 밀린 채 거래를 맞췄는데 이 중에서 뭘 골라 담아야 될지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오늘 진만 팀장님 오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사실 이 종목들 어제 브리핑 이후에 흐름들 종가까지 봤었는데 역시 방향성이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선별 전략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해서 전략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워낙 온도차가 매일매일 좀 다른 뉴스들을 보실 테니까 이제 좀 질리실 것 같아요 유럽권은 봉쇄한다고 했는데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특이했었던 것은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한 연구 결과 보고가 올라왔는데 백신 접종자가 만약에 돌파 감염됐을 때 백신 보다 1000% 효과가 높은 슈팡체가 생기더라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항체 형성은 없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면 이제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종식을 말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이것도 연구 결과 보고만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가 몰랐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제 다시 한번 리오프닝 주들이 반응을 했죠 어제장에서의 관련 주들 흐름이 어땠는지만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공주부터 저가 항공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어, 여행주들, 카지노주들, 면세까지도 모두 적게는 2%, 많게는 5, 6%의 급등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여기서 방점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입니다 한번 하는데 또 심하다고 하면 떨어지고 리오프닝입니다 해서 또 올라가면 그런데 여기 봉쇄조치한답니다 하면 또 떨어지고 롤러코스터를 엄청 타는 것이 또 리오프닝 관련 주다 보니까 과연 리오프닝이 이번이 마지막일지 또 롤러코스터를 타야 될지 이런 의문이 있고요 때문에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내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매력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잠시 후 한번 드려보려고요 정말 제목이 딱인 상황이에요 계속 앞에 이 리가 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좀 투자 변동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모든 사람이 장투하고 모든 포트에 장투 종목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걸 이슈 타고 그냥 데일리 매매 하루 이틀 매매로 활용한다면 또 분명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담아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전략 챙겨주실 분 모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전략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SK하이닉스 당연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며칠째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14층에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분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하위에 있는 납품사들이나 장비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는데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세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주가 탄력성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훨씬 더 유동적으로 많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어제 인텔의 랜드 부분을 좀 인수하는 게 중국 쪽에 승인이 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가에는 조금 더 탄력성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까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부차 설명하기에는 좀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인데 일단은 공급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조금 저가 수주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히려 이제 공급을 일부 제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디렘이나 랜드 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뽑아내게 될 경우 좀 이제 또 재고에 대해서 우려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인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오히려 제한된다 즉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당연히 메모리 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제 메모리 향은 참고로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공장을 증설하기보다는 관련해서 조금 더 양질의 양품을 좀 생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이 될 거지 이제 앞으로 공장 증설을 통한 추가적인 케파를 늘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메모리 향 장비주들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관련된 후공종 또 스타트 관련주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님 그리고 시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설명은 앞에서 잘 해줬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문득 든 생각이 SK하이닉스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평당가가 한 8만 2천원에서 3천원 나오거든요 SK하이닉스도 뭐 고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요즘 흐름 추세가 개인들이 지쳐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평당가 오면 개인들이 그냥 팔아버려서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SK하이닉스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평당가 이상 왔을 때 더 기다리는 게 맞나? 그러니까 더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맞나? 아니면 나도 그냥 정리를 평당가 선에서 정리하는 게 맞나? 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고점이 남았다고 보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파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9만원대에서 보던 게 엊그제였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3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라면 평균 단가가 13만원, 13만원 이 라인이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는 게 전 고점 15만 7천원 정도 구간이 크게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평균 단가가 좋지 않다면 만약에 보유자분들 한 14만원대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8만원 초중반대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회비용이 타 업종에 비해서 적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고점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건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매력도가 있는데 이미 보유하셔서 그리고 평당가가 좀 높은 상황에서 계속 평당가를 좀 낮추면서 노력을 하시고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익실현이나 평당가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그러면 그 하위에 있는 장비 부품 가운데서는 눈에 띄는 거리가 있으세요? 저는 또 하나 마이크론 바라기니까 네, 좋으시죠 네, 하나 마이크론을 계속적으로 추천해드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메모리 향도 좋고 비메모리 향도 좋고 전체적으로 외형적 성장도 가능한데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부분이 11월에 나온 SK하이닉스와의 장기 공급 비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많이 분화가 됐습니다 즉 매출이 다양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다 즉 여러 가지 향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양쪽 두 회사가 같이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현금이익 창출혁도 워낙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베트남 부분 쪽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라면 하나 마이크론은 업종 중에서 정말 탑 오브 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세, 지금의 성장세도 굉장히 좋고 내년도의 외형적 성장도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은 정말 탑픽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의견 아주 강하게 또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여기도 사실 좀 저는 확신이 긴가 민가해요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시대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워낙 주가 자체가 좀 롤러코스터를 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긍정적으로 내가 진짜 신규매수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좀 세워주시겠어요? 체력이 많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체력들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즉 세 번의 기대감이 조금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좀 매물 부담대로 강하게 출애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미국 가장 굉장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승세는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계속적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오히려 나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성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그만큼 골이 깊고 그만큼 시체관의 매물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실적으로 바뀌게 된 시점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워낙 기대도 많이 했어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백신 접종되니까 기대할 거야 이제 매출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즉 그 안에서 두 번의 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실망감이 되었고 이 부분은 계속적인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투어 모두 또 다 아직 흑자전환은 실패하고 4분기에도 당연히 실패할 것으로 전환되고요 일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건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한데 대한항공 같은 게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항공 쪽 말고 여객 쪽 말고 지금 화물 쪽에서 계속적인 영업이익이 많이 창출이 되는데 이게 또 변경이 됩니다 여객 쪽으로 변경이 되면 그만큼 매출이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구간이 계속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중소형 여행주들도 그렇게 크나큰 매출의 변동품이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금 투자 포인트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업황 자체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타이밍 잘못 들어갔다가 괜히 좀 장투할 수도 있고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면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 확인하자라는 코멘트까지 이렇게 들어봤어요 리오프닝주에 대한 투자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스픽은 전력반도체 얘기를 갖고 오셨는데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전력반도체 같은 경우에 내년도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전기차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의 고전기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투자 포인트로 잡았던 게 해외 수입이 굉장히 나빴다 해외 수출량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국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에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위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력반도체에 대해서 내년도 정말 파이도 많이 커지고 국내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밸류 평가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주도 한번 공략해보면 좋다는 말씀과 함께 꼭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한 달 반 전쯤에 또 어떤 전력반도체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종목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일단 LX세미콘, ST, KEC 세 종목 한번 다뤄볼 건데 LX세미콘은 정말 12월의 종목이라고 해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거의 40% 2배 가까이 상장을 하면서 존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관련돼서 LG 이노텍의 SIC 즉 전력반도체 부분을 무용자산과 무용자산을 양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사업을 영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 관련 대장두로서 역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정말 시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전략반도체로 생각을 하고 관련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현재 주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점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현재 LX세미콘이 갖고 있는 현재와 미래는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고평가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ST는 이미 SK가 2대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내년도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KEC입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등락 혹이 심한 종목이기도 하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전에 있었던 전환사체가 물량으로 계속 출여를 하면서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자 기사로 이제 앞으로 전환사체에 관련해서 이미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지켜봐달라는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혜이시 같은 경우는 워낙 올해 전력반도체 사업을 명의를 했고 국내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KEC 같은 경우도 내년도 좋은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스티와 KEC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팀장님이 평소에 항상 안 오른 종목들 어떻게든 찾아오는데 LX 세미콘 부담 없다고 최근에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 없다고 할 정도면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LX 세미콘까지 흐름들 기대감 한 스푼 더 넣고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반도체 살펴봤고요 DB금융투자 김준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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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